3,2,1 아이고 시열 좋다 시열 좋았죠? 지금 수심 1m도 안주고요 하고 있습니다 매가리가 너무 많아서 동전시키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전시키면 안되고 메가리를 한쪽으로 몰아 밑밥을 쳐가지고 메가리를 한쪽으로 밀어 왔어요 왔어요 시열 좋네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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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꽁치 나옵니다 꽁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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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옵니다. 저쪽에서 감성도 안 짜고 3, 2, 1 뭐 이거면 바라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왔어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가독도 학궁시 조항입니다. 오늘 가독도 학궁시 조항입니다. 오늘 학궁시 조항입니다. 아침에 한 7시쯤에는 잘 나오더라고요. 잘 나오고 그다음에 한 11시쯤 되는 게 주춤하고요. 땀은 땀은 나오더라고요. 오늘 손맛 진하게 보고 또 철수하겠습니다. 오늘 손맛입니다. 오늘 손맛입니다. 오늘 손맛입니다. 오늘 손맛 진하게 보고 또 철수하겠습니다. 오늘 손맛 진하게 보고 또 철수하겠습니다. 오늘 손맛 진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